1.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1.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1.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2.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3.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4.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5.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5.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6.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7.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8.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10.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10.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11.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11.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12.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12.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13.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14.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15.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15.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16.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17.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17.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18.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18.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1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20.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21.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21.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22.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23.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24.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25.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25.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26.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26.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7.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28.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29.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29.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30.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3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31.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32.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34.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35.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36.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37.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38.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39.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40.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41.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41.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1.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42.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42.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43.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44.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45.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45.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46.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46.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47.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7.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8.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48.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49.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을 기다리미라. 49.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50.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50.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50.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50.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50.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5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2.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53.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54.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54.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밑부시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